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무화 분양식의 한 팀장입니다. 오늘 여기는 서울시 부동구 오른동에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오른동역 도보 5분거리에 있는 스리룸 현장인데요. 서울 역세권 최저가 스리룸 현장입니다. 먼저 분양가격은 3억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넓은 사이즈의 스리룸은 아니지만 알찬 스리룸 현장입니다. 거실의 폭은 3m 10이 나오고 있고요. 층고는 2m 35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시스템 여품과 전열 교환기 기본 15이 되어 있고 거실의 양은 남서양으로 수용된 현장입니다. 해가 굉장히 잘 드는 구조고요. 그래서 자녀세대 8층에 남아 있습니다. 식구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나 신혼부부에게 추천할 만한 스리룸 최저가 현장입니다. 여긴 거실이고요. 남서양으로 시공된 거실입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8층에서 보여지는 뷰입니다. 오르동역 도보 5분거리에 있는 스리룸 최저가 현장입니다. 거실과 주방은 분리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싱크대는 디귿자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인덕션 상급 북탑으로 시공된 주방입니다. 여기는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 3m 3m가 나오고 있습니다. 넓지 않은 안방이고요. 창문은 양쪽으로 나 있는데요. 남양과 서양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레이 계통의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된 현장입니다. 3룸 작은 사이즈이긴 하지만 안방에 화장실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메인 화장실인데요. 메인 화장실은 정말 넓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이 샤옥이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 포세린 타일로 고급스럽게 시공된 현장입니다. 세면대와 양변기도 특대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으로 두번째 방이 있습니다. 2m 60이 나오고 있고요. 침대와 옷장 하나 정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긴 세번째 방인데요. 세번째 방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드레스룸이나 다용도실로 쓸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편으로 다용도실이 있구요. 1등급 보일러가 시공이 되어 있고 세탁기를 연결할 수 있는 수전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은 오르동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신축 현장인데요. 두 동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세대 8층에 나와있구요 초역사권의 작은 스리룸을 찾는 분들이나 넓은 투룸 현장을 찾는 분들에게 이 현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방 3개로는 작은 사이즈구요 넓은 투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격 3억 초반에 형성이 되어있구요 시립조금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구요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